안녕하세요 저희는 봄봉의 사회를 맡길의 17학번 정유서 김민경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따로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목가치마디 봄 정기구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김민경씨? 맞아요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본 공연에 앞서서 회장님 말씀 먼저 듣고 가실게요 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목가치마디 2017년 1학기 회장 168번 정연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회장이 작년 12월에 종합총회를 하면서 회장이 됐는데 벌써 마지막 행사인 공연이 되니까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지원서 수업하네요 일단 이렇게 동공연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 수많은 동아연들과 그리고 이렇게 오늘 공연을 보러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공연 테마가 여행인 거 알고 계신가요? 팜플렛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평소에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오늘 하루는 양옆에 짐을 다 내려오시고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저희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못 이긴 게 이룩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해볼까요?